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바라보시나 하고 의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께서는 나를 아기 때부터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 가슴 깊이 남아있으셔서 평생 그러실 수밖에 없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겠죠 자식은 나이를 먹고 늙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틀 수밖에 없는 것 이제 저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진심어린 조언이 담긴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는 외동딸을 둔 아버지가 오늘날의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딸에게 건네는 인생 조언이 담긴 책입니다 갖가지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즉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간결한 호흡으로 명료하게 풀어낸 이 책은 깊은 해안과 더불어 아버지의 절절한 부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삶이 서툰 우리의 딸들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지만 대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책 속의 아버지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을 때 행복해진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총 6장에 걸쳐 원포인트 인생 레슨을 담아 딸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한창욱 지음 프로로그 고단한 삶 속에서 날개를 준비하는 딸에게 네가 세 살 때였을 거야 우리 가족은 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히려 한강변에 갔단다 돗자리를 깔려 했는데 갑자기 새찬 바람이 불었어 아빠는 잠시 네 손을 놓고 달려가서 날아가는 돗자리를 잡아왔지 다시금 달아나지 못하게 엄마와 한 귀퉁이씩 차지하고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서둘러 배낭에서 꺼냈지 그러고 보니 네가 보이지 않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두리번거리다가 일어나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다니다가 인파를 해치며 앞만 보고 직진하는 너를 발견한 거야 너도 내심 가족을 찾았던 거였니? 이름을 부르니 돌아서며 환하게 웃는데 어찌나 마음이 놓이고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더구나 그날 이후로 아빠는 종종 잃어버린 너를 찾아 세상 이곳저곳을 헤매곤 했단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네가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지 고운히 잠든 네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딸을 키운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새삼 느끼곤 했단다 하지만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마음 한구석은 항상 조마조마했어 아마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인 불안감이었을 거야 세월이 흐르면 너는 성장의 어른이 되고 나는 또 그만큼의 나이를 먹겠지 하지만 네가 커가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겠네 바라보기만 해도 과분한 행복인 것을 아빠는 너를 만난 뒤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렇다고 늘 좋았던 건 아니야 가장 힘들었던 건 공부에 힘겨워하는 너를 등 뒤에서 말없이 지켜봐야 할 때였어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예민한 사춘기다 보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안으로 굴리다 삼키곤 했어 행여 잔소리로 들릴까봐 행여 너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냈지 언젠가 네가 기분이 좋을 때 들려주려고 차마 뱉지 못한 입안의 말들이 글이 되어서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 어느새 노트 한 권 물량이 되었구나 네가 사회인이 된 뒤로는 아빠도 잊고 살았는데 오래전 인연을 맺은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부모 마음이 같듯이 세상의 딸들도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그립지요 결국 그분의 용기와 격려에 힘입어서 그동안 썼던 원고를 다듬었고 마침내 이렇게 책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단다 아빠가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이 책은 감회가 특별하구나 꼭 해주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마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가득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널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아쉽기도 하구나 사랑하는 딸아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던 네가 어느새 늠름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너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라지만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으렴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할 날들은 깃털처럼 많은데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평생 해야 할 아빠의 잔소리를 이 책으로 대신 가름하려 한다 아빠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널 믿고 응원한다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가 챕터 1 아직은 삶이 서툰 딸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랑이야 우리는 매일 입버릇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미움과 원망만 쏟아붓다가 이별하지 청춘일 때는 왕성한 호르몬의 분비로 말미암아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삶 자체도 불안하게 느껴지지 수많은 나의 장점보다는 몇 안 되는 나의 단점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야 별것도 아닌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거나 자기 비하적인 감정에 빠져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딸아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란 부부는 모자란 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럼 분명 내일은 좀 더 나아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반듯한 자세로 살아라 사람은 자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정면을 응시하며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당당해 보이고 책상에 앉아서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요즘은 책상에 앉아서 긴 세월 공부를 한 데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본 탓인지 등이 굽거나 거북목인 청춘이 많더라 책상에 앉을 때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아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내 예전의 자세로 돌아갈 거야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2, 30분에 한 번씩 진동하도록 해놓았다가 진동이 울리면 곧바로 허리를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요가학원을 다녀라 물론 상태가 심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자세를 교정해봐 딸아 반듯한 사람이 반듯해 보인단다 불만족하다면 투덜대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딸아 아빠는 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투덜대는 걸 무척 많이 봤단다 거울 보면서 투덜대고 밥 먹으면서 투덜대고 공부하면서 투덜대곤 했지 제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고 공부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지 불만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모든 혁신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불만족은 창조력을 자극해 새로운 세계를 열거나지 문제는 불만족이 투덜거림에서 끝난다는 거야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라 예를 들어서 용돈이 적다면 부족한 근거를 제시하고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하는 거야 출근할 때마다 전철에 사람이 많아서 옷이 구겨지고 구두가 밟힌다면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는 거야 따라 한 가지 문제에는 여러 해결 방법이 있단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결핍을 성장발판으로 삼아라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누구도 없어 살다 보면 너 또한 경제적 결핍이나 지적 결핍 등을 느끼게 될 거야 결핍이 심할 때는 좌절감 혹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 청춘의 결핍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다만 결핍을 알고도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겠지 결핍이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한단다 따라 결핍을 성장발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하렴 계기가 없으면 시작도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능력을 키워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교제 중인 남자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스스로 결정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게 되거든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아빠는 네 인생의 모든 일을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떤 결정을 하는지 네가 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등등을 검토해 본 뒤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이 타인의 눈에 다소 이기적으로 보여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거든 딸아, 아빠는 언제나 네 결정을 존중한단다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라 사람은 저마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얻어지기도 하지 멋진 인생은 장단점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성적표 같은 게 아님에도 수많은 사람이 단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팔방미인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피곤한 삶일 뿐이야 여러 가지 잘할 것 없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네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보렴 잘 모르겠으면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거야 직접 부딪히기 전에는 네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 딸아, 인생의 정답은 없단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도 멋진 인생이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도 멋진 인생이야 너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라 아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궁금했어 요라만에서 음악에 취해 두 눈을 감고서 벌의 날갯짓처럼 팔다리를 마구 흔들 때는 무용수가 될 것 같아서 설고 물감으로 도화지를 넘어 방바닥까지 이용해서 그린 대작을 봤을 때는 화가가 될 것 같아서 설단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너의 묘비명의 세계질 글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마음이 간절하다면 인생은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단다 목적지까지 가느냐 중간에 돌아서느냐는 너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지만 딸아, 아빠는 너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단다 살고 싶은 인생을 찾았으면 시작해라 세월은 원래 흘러가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흐른단다 잘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시작해라 하고 있는 공부 혹은 일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라도 검색해보거나 관련된 책이라도 찾아서 읽어라 수소문에서 그쪽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만나봐라 일단 관심을 가져야만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겨야만 집중력이 생긴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중간에 꿈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 어릴 적 막연했던 꿈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야 따라 한 가지만 기억해두렴 시작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창하게 시작하지는 마 시작은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물론 거창하게 시작해도 나쁠 건 없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 시작해야겠다고 결정했으면 일단 시작해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2, 3일이라도 공부해봐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으면 일단 유튜브 영상이라도 찾아서 틈틈이 공부해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며칠이라도 줄넘기나 조깅을 해봐 학원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추진력이 좀 붙은 뒤에 등록하는 게 좋아 그래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 따라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계획마저도 없으면 인생은 제멋대로 흘러가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여지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돼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거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단다 목표는 네가 현재 서 있는 위치, 가야 할 방향,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게 해주지 물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럴 때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 따라, 불황자와 여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니? 불황자는 목적지가 없지만 여행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야 목적지가 있어야 수만 갈래로 얽혀있는 길 위에서도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중에도 길을 잃지 않거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마라 다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행복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지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할 시기에는 일하고 결혼할 시기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시기에는 아이를 낳아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외롭지 않고 경쟁심도 생겨서 큰 힘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하려면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단다 효도 또한 마찬가지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 나무는 고요하고자 않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않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딸아 나중에 성공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가 별거겠니? 웃는 얼굴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모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길 딸아, 네가 어디서 뭘 하며 하루를 살든 24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소아음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도서관에서 눈동자가 아프도록 공부하든 직장에서 동료들이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빈둥거리든 간에 그 시간은 똑같아 아예 쉬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하루를 빈둥거리며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마라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 내가 대체 오늘 뭘 한 거야? 라는 허탈감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근심 걱정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차라리 거리를 싸돌아 다니거나 인근 공원이라도 산책해 인생은 그림 조각 맞추기 같은 거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몇백 개쯤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크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인생 후반기가 되면 후회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좀 더 멋지게 살 걸 하고 딸아 시간을 물처럼 사용하지 마라 언젠가는 네가 헛되이 사용한 시간에 반격을 당하게 된다 스마트폰은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해라 다들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세상이니 멀리하라고는 못하겠구나 스마트폰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주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사용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떨어뜨린단다 그러니 공부나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렴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된다면 SNS 상태창에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어놓아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지금은 공부 중이니 급한 용건이 아니면 저녁 10시 이후에 연락주세요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꼭 필요한 용건이 아니면 오후 6시 이후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 중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마라 보행 중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렸다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 재미있다고 해서 아무 경계심 없이 점점 빠져들면 결국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된다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는 스톱워치를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려면 뇌를 잘 활용해라 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극적이거나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린다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천천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지못해 집중하지 처음부터 동기부여를 한 뒤 감당해낼 만큼의 업무량을 설정하고 마감 시한을 정하면 뇌는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다 스톱워치는 일종의 마감 시한이라고 할 수 있어 스톱워치를 켜놓고 일에 집중해라 양이 많아서 장시간 집중력이 요구된다면 중간 점검을 해라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마감 시한이 촉박해지면 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풀에 지쳐 포기해버리거든 그럴 때는 오늘은 300페이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타협해라 인간은 누구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니 따라 일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거라 그래야 여유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다 하루에 한 시간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해라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이루는 일은 많지 않아 그 이유는 가슴에 품고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렴 대개의 꿈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만 이룰 수 있다 현재 나의 실력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실력 사이의 갭을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연습이 필요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한 시간은 외국어와 관련 분야를 공부해라 화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최소 한 시간은 그림을 그려라 실천하지 않고 막연하게 꾸는 꿈은 잠에서 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다가 후회와 아쉬움 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마감하지 딸아, 하루 한 시간을 네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렴 그래야 네가 원하는 인생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단다 꾸준하게 일기를 써라 꾸준하게 일기를 쓰면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시간 개념이 생긴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일은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둘, 사고력이 강해진다 뇌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처리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분석하려 들지 않아 그런데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분석력이 강해져 셋, 문장력이 향상된다 일기를 쓰면 비슷한 생각이나 문장을 자주 쓰게 되는데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좋아진단다 세월에는 눈금이 없단다 우리가 스스로 새겨놓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지 따라 일기는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자 살아가야 할 날들의 인기척 같은 거란다 취미생활은 살아가는 기쁨을 준다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왔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한지는 고작 2,300년에 불과해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운동 부족 때문이야 정신활동은 활발한 반면 육체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감정해소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육체적 정신적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또한 몸에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얻을 수 있지 따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거르지 말고 꾸준히 해라 운동은 뇌와 육체를 활성화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한단다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해라 공부를 하니까 혹은 회사에 다니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라 여자니까 마지못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함께 버려라 집안일은 성별과 상관없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지 과거에는 그 편이 합리적이고 서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맞벌이 부부도 적지 않은 데다 노동시간도 단축되었다 남성의 집안일 참여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릇 인간이라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머물던 자리는 스스로 치울 줄 알아야 하고 더러운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을 줄 알아야 한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삶의 기본이다 따라 행복이란 기본 위에서 싹트는 것이란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따뜻한 부모님 품 안에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생각이 더욱 많이 나네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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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